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287회입니다. 오늘 3월 25일이고요. 제가 외근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 2020 해마다 4명의 작가의 전시가 개인전 형태로 열리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해의 작가상 1명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번 2020년에는 4명의 작가 중에서 프랑스에서 활동해왔던 이슬기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그런 전시죠. 올해 작가상 2020 심사위원단은 로이타 자볼론 스키앤르 리투아니아 국립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페드릭 플로렌스 필리핀대 예술대학 교수 2019 싱가포르 비엔난의 예술감독 크리스토파류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 이영철 개원저용예술대학교 교수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총 5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전시는 4월 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집니다. 국립호 오피니언란의 손영옥 기자는 논설위원을 겸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NCT 조용문 논란 문제부의 원제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후보와의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국내 두 번째 높이의 초건증 복합단지 해운대 NCT 앞에 설치된 공공미술 부산 무한에 선 말이다. 18억짜리 이종문이 납품해 야당 국민의힘 박후보의 아들과 운영하는 재의사가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부가 책임방지를 했다는 얘기다. 부산 선거판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중앙일보의 문서용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아트컬렉터의 사회야 왜 부자들은 난해한 현대미술을 살까 현대미술 이해는 문화자본을 요구 문화자본 경제자본으로 전환 가능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작가와 문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래도 살래? 하는 개념이 있어. 그러나 더 잘 팔린 현실 네, 이 기사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더 심도 있게 전면 기사를 읽어봤으면 합니다. 경향신문 홍경환씨의 홍경환의 예술산책 깊이보다 NFT와 예술 이후의 예술 요새 계속 열풍인가 거품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NFT 미술의 등장일 르네상스 이후 600년의 역사와 결별하며 전혀 다른 예술시대 예술 이후에 예술을 선언한 1960년대처럼 새로운 미학적 패러다임 마저 담보할이라는 예상은 되지 않는다. 예술선언을 논하기엔 역부족인 작품이 드물지 않은 현실과 금전적 가치만 쫓는 예술을 고려하며 NFT에 통한 미술사적 맥락의 전환은 오히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의 가상세계와 예술 실물그림보다 더 비싼 디지털 진품의 탄생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양성희의 퍼스펙티브인데요 IT 큰손들이 주도 NFT 미술 거품 변형 논란 속 새 트렌드 복제시대 고유성 열망 반영해 가상과 실제의 전도를 보여준다. 네 미술시장에 크게 봄바람이 불은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MJ세대 미술에 미쳤다. 미쳤다는 아름다운 밑자입니다. 서울옥션 경매 역대급 낙찰 낙찰율 95% 최고 7년 만에 호황 밑에는 어제 방송했었던 바스키아 작품이 아시아 경매 서양미술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약 472억 원에 팔린 이야기요. 이데일리드 봄바람나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낙찰율 95% 스프링세일 역대 최고 낙찰 총액은 104억 원 기록 김창룰 밀빵을 8점 완판 구사마야의 23억 최고가 네 한국경제신문도 경매의 낙찰율 95% 미술시장 활활 구사의 야요의 23억 최고가 위에 전시기사는 신사동 갤러리나우에서 열리는 채소군 개인연 낯선 자연 위로 상처받은 영혼의 자연의 위로 조수영 기자입니다. 내 서울신문은 경기도 고향의 이야기인데요. 진입로 알바퀴 탁 차로는 못 가게 된 서글픈 차 미술관 고향 포마차 디자인 미술관이 오주로 전략을 했다. 맹지였지만 사실상 길이 있어 건축허가 10년 전 경매로 바뀐 주인이 포장 훼손 통행 어려워지며 중공 3년째 개점 휴업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전시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동화일고는 영어에서 오백된 작가와 단종의 비극, 삶과 역사, 화폭서 만나다, 신자연주의, 리조미, 화엄 전시, 전북 도리미술관, 7월 25일까지, 단종 역사와 시리즈, 서용순 작가, 홀로코스터 역작, 권순철 작가 등 자의식 지향하는 작품 세계 선보여, 전북 도리미술관 전시입니다. 서울신문은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리는 천재령 국내 첫 개인전 상심, 유심, 대만의 영산 작가가 고발한 현대사회, 실업, 독재, 권력, 사회부조리, 어디에나 있는 벽을 밀어내다. 벽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파이폭평풍, 후국의 의지 담긴 이 그림, 민간성, 행복비는 민화로 재탄생, 민화가 그려져 유행한 궁중서화 네,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경제신문 시리즈 기사 건축과 도시, 권위의 상징, 국회의 칭칭이 쌓인 소통의 미약, 국회 소통관 국회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한국일보 삼가문화의 김대석 건축출판사 상상편집장 무너뜨리지 않는 건축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거상 올해의 수상자인 건축가 안 라카통과 장필리파살이 수상소감을 통해 한 말이다. 네, 조선일보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끝난 기억의 순간은 끝나지 않았다. TV조선 특집 다큐 세종에서 박상원 진행 오늘 저녁 8시에 방송한다. 네, 이데일의 이 갤러리는 스트리트 아트에서 전시되고 있는 세퍼드 페오리에 검게 칠해주세요. 이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진이 있는 아침에 사진가 조투칸씨의 강원도 삼척해변에 바위들과 파도를 찍은 시간의 숲 시리즈를 소개했습니다. 이 전시는 대전의 작은 장, 큰 풍경 갤러리에서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전시된다. 네, 동아일보는 병원에 기부한 뱅크씨 262억원 개인 최고가 간호사 영혼표열한 개인 체인저 네, 이 기사는 여러 신문에 났습니다. 코로나 영혼 그림 뱅크씨 작품 224억원에 팔려 뱅크씨 그림 중 최고가 네, 한국일보는 농구장 4개 크기의 세계 최대 그림이 702억원에 팔렸다. 영국의 자브리 작품 인류의 여행 이 작품이 아랍, 에미넷뷰, 두바이 경매에서 702억원에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구장 4배 크기의 작품 동아일보 이유나의 미술시간은 왕이 누이가 된 왕비 혼사알바인의 그림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사람에 대한 인터뷰인데요. 크리파스 화가 원은희씨 50의 크리파스로 그린 그림 그 그림이 누군가를 울게 했다. 부터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주부가 어느 하루 그림을 그렸다. 어느새 경력 10년 화가 네, 배우 김규리씨 이번엔 화가로 배우 김규리의 왕성한 작품활동 오산시립미술관과 종로구 아트센터 일백헌 양쪽 전시에 출품을 했다. 헤럴드경제 기사입니다. 헤럴드경제는 솔비, 화가, 권지안씨죠. 미술작품 경매수익금 전액을 보육원에 기부했다. 네, 한국사립박물관협회가 9대 목인박물관의 김의광 해장에서 박암종 해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무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코리아 디자인센터 그쪽으로 이전했다는 그런 안내문입니다.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사무국 이전에 대한 이야기 이상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김달진이 가다는 평창동 전시장을 돌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함께 해주시고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